AT10 와이드 모델 머드 아유 스노클이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캐난 닮지 않았나요? 1000cc 이항천 만든 거 96마력 어떠한 ATV 1000cc보다 마력이 가장 높다고 이걸 다 계획해서 만든 것들이고요 폭이 1400 어퍼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타고 물속에 여기까지 다 거기까지 와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힘이 딸렸느니 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최하로 한 번 낮춰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빌런의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본라이프네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야 이거 타고 싶다 오 실내가 진짜 이쁘네 와 리저브 타입 가벼운 서스펜션이라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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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ger is at South Korea And you! The Liger is at South Korea Thank you No no Thank you Liger Oh yeah thank you Woo!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크랩 Ong Oh my god Not your confidence 200 굿잠 안녕하십니까 굿잠입니다 비가 추적 추적 내립니다 굉장히 이국적이지 않나요 다른 나라입니다 가뜩하나 추한 몰골 비 맞으면서까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1곳입니다 제가 살면서 인턴 컨티넨탈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딱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세그웨이 현장에 와있습니다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 1분은 신차공개 2분은 테스트주행 신차의 테스트주행을 보겠습니다 이야... X라이프네 죄송합니다 뒤소고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빌런의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굉장히 우락부락한 상남자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비슷한데 아... 문짝이 달리고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무엇보다도 이 친구 ST10 5도 아니면 6도 아니면 10입니다 어? 경기 트랙터 바퀴다 저도 노래 들어갈 수 있겠는데 네 노래 들어가겠어요 진짜 아 이 스노클이 여기 있어 미쳤네 오젓다리 지젓다리 이야 이 등치가 진짜... 세그웨이 코리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캐남 닮지 않았나요? 앞 대가리가 아니 물론 뒤엔 다른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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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라디에이터를 여기다 넣었을까? 좀 약간 급종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솔직히? 아닙니다 이 펜다부터 전투범퍼부터 이걸 다 계획해서 만든 것들이고요 이제는 붙어볼만 하죠? 96마력이네요 96마력? 네 탐회사 제품은 몇 마력인데요? 캐남 1000cc 같은 경우에는 92마력인데 저희 또 쇠구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왕 1000마력 만든거 96마력 아니 근데 솔직히 대표님 92마력이든 6마력이든 이거는 후발투자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이 친구 이 빵이 그렇죠 와 빵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400입니다 지금 폭이 폭이 1400?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에다가 허브스페이스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허브스페이스를 달면 결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밑에 로아다이나 어퍼암 같은 경우를 아예 처음부터 그냥 와이드로 만들어버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AT10 와이드 모델 머드 버전 그리고 이제 뒤쪽을 잠깐 가보시죠 가보시죠 디비고 자 뒤를 보시면 1000cc이다 보니까 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가 뒤에 추가로 더 달렸고 아 그러네 이건 왜 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코너나 이런 데서 이제 발란싱을 맞춰주기 위한 그렇죠 안정성 네 안정성과 발란싱이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일어나 보시죠 인테이크가 뒤에 있어서 지금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도 됩니다 아하 물에 아예 도강을 해도 여기까지만 잠기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아예 시원하게 타고 다니러 나온 차네 그렇죠 시원하게 좀 덥다라고 했을 때 이걸 타고 물속에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되는 거에요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허리까지 오지 무슨 여기까지 오지 무슨 여기까지야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엔진 미션이 붙어있어요 엔진 미션이 붙어있는 게 좋은 게 이유가 뭐에요? 엔진 미션이 붙어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쵸 능력 전달이나 이런 면에서도 확실하게 더 전달이 되고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디시죠? 충청도 최신판 카맥스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은 뭐죠? 신달리 카맥스요? 신달리 카맥스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에요 뭐 세그웨이가 600cc라서 산을 못 갔네 출력이 딸렸네 힘이 딸렸느니 이제 이상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캐남 1000이나 1000cc를 타시던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아니 그거는 얘가 1000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600 갔다가 다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아 그건 인정? 네 그걸 다 인정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출력이 딸리네 조금 모자랐네 했는데 자 지금은 마력이 4마력 정도가 더 올라와서 어떠한 ATB 1000cc보다 마력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난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600cc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고 같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걸 했거든 하지만 이 친구가 나온 거는 솔직히 이건 필요 없어 사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걸 얼마만큼 살 것인가가 참 궁금해요 이제 나왔으니까 더 좋은 걸 만들면 내가 사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사실지 참 궁금하네요 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안 비쌀 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요번에 들어오는 물량은 그분들을 위해서 최하로 한번 낮춰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케남 친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슈퍼빌런 예쁘네 아 이게 진짜 예쁘다 난 야 요거 타고 싶다 점심을 갑자기 먹으러 가자 해서 아침 먹고 좀 있었는데 점심을 먹지 어우 어우 멋진데? 아하 이런 맛있게 드십시오 이 탭이야? 블락이야? 전혀 모르겠는데? 빵이 기존에 컸다는 얘기야 그죠? 기존에 충분히 AT 1000cc 쪽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1000cc랑 비슷한 사이즈인거지 CVT방도 지금 바뀌었고 벨트방이 물속에 좀 더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우 탭이 지금 바뀌었는데 이거 킷이 나올 것 같아 기계가 좋아졌네 이거 되게 푹 신어졌어요? 야 이 AT10 이게 그럼 슈퍼빌런, 터보, 하이브리드 예쁘다 약간 그 폴라니스 그 사이즈만 아니죠? 오우 실내가 진짜 이쁘네 비행기야 비행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란랜딩 기업으로 왔습니다 란랜딩 기업 오우 아 예쁘다 얼굴이 완전 상남자 됐네 소년에서 레이그웨이 화이팅! 아빠 daí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위기가 좋네. 와, 리저브 타입 가벼운 서스펜션이라서 감세 조절이 마음껏 돼요. 대박인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신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 무슨 문제가 있다면 수십시오? 이 기회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모든 분들도 부족한 분들도 많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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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지방 도blo 신중 소비 소비 도blo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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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으 으 아 행사 첫째 날 첫 번째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어 어 야 똥도르 당당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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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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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 mcmr emory come to your stage welcome mcm lee to present his honor winner goes to facebook 어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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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랜 리즈니어 이스타쿠스테이 마켓 익스펜션 마켓 익스펜션 마켓 익스펜션 마켓 익스펜션 마켓 익스펜션 그리고 제 이시영! 이시영! Please welcome our candidates and sales. The red and the stage of all the winners, please welcome! Oh, ma'amultamago. 다 우리 쪽으로 오르더라고 이정도면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머리가 벗бу다 느낌이 나 왜 나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암흡 암흡 봉준어 워이갸 봉준다 나갈게 방금 출국세 문자 계속 떠오네 문자 계속 떠오르면 오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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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또 미니얼을 알아봤어 미니얼을 체스? 체스? 예예예 슈퍼 스카프 아 예예 땡큐 땡큐 슈퍼 스카프 땡큐 아우 유앨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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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저는 rän 이거 왜 준비해? 오오오오 와우 야야야 땡큐 땡큐 당황스러워 아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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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땡큐입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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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nte 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 have a flat picture yeah cheer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know the Korean yeah you know oh yeah thank you I think your promoting is very good oh thank you so much 우리 perde 하하하 아 생각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거기싶어 아 땡큐 아 이쁘다 한국인은 자존심이 했네 야 내가 노래만 알면 나갔다 진짜 노래를 몰라 이대로 나가 아 뭐 어때 너가 하는거지 뭐야 에이 요 야 쟤가 더 잘쳐 쟤 외북이가 더 잘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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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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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벌써 잘나오고요? 아 나 안 돼 지금 씻어야겠어 너무 힘들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짱 스날로 엔진이 들어간 UTV 새로 나온 사막 색상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그거 들어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다 터치가 되고요 오마이갓! 세그웨이의 같은 파트너 영국하고 미국의 R&D 센터를 두고 있는 케이만삭스라는 곳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unde BR 대회 운동 vampire 익명 бу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